자 또또암 간편 몸에도 나왔죠 최근 약변경 2번 수술 바로 가입이 가능하구요 2번 수술 통원 수술이나 2번 수술 하나만 묻는 3호 이것도 식상합니다 이전에 똑같아요 업셀링 또또암 어떤 암이든 어떤 치료든 모두 올인원 암치료비 네 그리고 황제플랜 전문 간병인도 쓰고 1인시 50만원 매체소도 나왔습니다 저가형 주력팀장님 또또암 간편 천원짜리 안보험 여러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 주력 팀장님 추천이에요 최근 2번 수술 최근 2번 수술 한 사람들 약변경 하잖아요 그 2번만 한 사람들은 수술만 고지한 걸로 가입하면 되고 수술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2번으로 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통원 수술 또는 장기 반복 입원한 것도 모두 다 간편 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해요 암 간만 묻는 암플랜도 있구요 모두 가입플랜도 있어요 하나만 묻는 암플랜으로 그렇게 준비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요런식으로 준비하셔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이죠 355 암편 유병자 암 간만 암 간만 묻는 초간편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구요 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0.05 알리의무 보험료는 355가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3 최근 3개월 이내 5년 이내 입원수를 안보고 초간편 5년 이내 6대 질병만 5년 이내 암 간병암만 아니면 모두 다 오케이다 최저 보험료 없는 30종 통암 암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중입자 3천만원 암 통원비 60만원 표적항암 1억 그리고 다빈치 로봇암 천만원 요렇게 나왔다 미리구스님 저도 메리츠 못 받은거 있는데 메리츠 마탱이 맞습니다 메리츠 너무 심해요 요즘에 맨날 싸워요 제가 아우 메리츠거 절대 안팝니다 이거는 내용이니까 또 원수사에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 메리츠거 정말 안팔아요 예 또 걸려도 또 받는 간편한 사모 안포 안보험이에요 유병자 간편팔례 사례에요 얼마 전 당뇨약을 먹었는데 바로 가입 안되는데 최근 간편함은 최근적 묻지 않고 바로 가입이 되죠 네 요거는 또 하나 장점이 있구요 간수치 상승으로 안보험 거절됐어요 간편함은 뭐든지 돼요 요즘 간편 안보험은요 간수치 고지 안해요 그래서 다 가입 가능해요 자 유병자 하나만 묻는 3호 2번을 했으면 2번을 많이 했으면 수술만 고지하여 가입하는 걸로 네 아니면 최근 통원 수술을 많이 했다면 2번만 고지하고 가입하는 3호 5호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타사는 거절된거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건이 안팟인데 팔긴 팔죠 근데 잘 추천 안해줍니다 그럼 또 따져요 윤건이 아유 진짜 자 유병자 간편팔례 사례에요 최근 입원 또는 수술한 고객은 타사 305로 비싸게 가입하는데 매치는 하나만 묻는 355로 저렴하게 다 가입을 시켰다 네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지금 매치 하나만 묻는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인수도 유리한데 매치로 간편 네 지난주 건강검진 때 일단은 대장용종으로 보험가입했는데 한달 기다리래요 바로 가입한 회사 없나요 매치는 7일 이후에 인수 요거는 좀 장점이 있네요 요거는 딴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더 좋아지고 간편해진 예외질환 경과기간이 7일 이후면 가입이 된다 예외질환도 5개 대상 상품은 간편 전 상품이 가입이 된다는거 자 없애린 주력 어떤 암이든 상급병원 1인시 50만원 네 그리고 어떤 수술이든 방사선 항암 어떤 치료든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큰 장점 그리고 모든 병원 병실 1대1로 전문 간병인 이렇게서도 준비가 가능하다는거 자 암치료 보장 최대 2배까지 암치료 보장이구요 9000원대 1인시 암케어 보장도 가능하다는거 매치는 암 진단율이 40% 예 그리고 감액기간 필수 90일만 지나면 100% 타산은 1년 미만에 50% 요거 또한 장점이 있는데 다른 데 생명보험 일찍이 다 100% 보장이 되죠 암 진단율 2차량 위험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대 원바람 기준 이게 아니에요 전이암이 되야되요 전이암 전이암 네 전이암 근데 이거 다 원바람 기준이에요 다 원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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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암보험은 안보험은 안좋다 전이암이 되야된다 이게 바로 원바람 진단 기준이에요 원바람은 때려주어도 안걸린다 전이암은 매치가 안풀어놨어야지 그래서 비쪽은 계산구다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 30종 통화암진단비 주요암도 각각 보장이 되죠 자궁경부암 네 모두 다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중요한건 전이암은 안된다 원바람만 된다 예 팀장님이 찾던 암치료비 무슨 암에 걸려도 최두암이죠 이젠 치료비가 다 보장이 되서 제 마음도 편해요 최대 두배로 하는 암치료비 그래서 뭐 일반암 유사암 전이암 재발암 이런건 모두 어떤 치료든 수술 방사선 약물 이 모든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두배로 하는 암치료비 유사암 갑상소암 로봇절제 모두 되구요 갑상소암 폐전입 갑상소 절제 표적 이런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거 자 매치는 천만원 안넘어도 즉시 보장이 되죠 즉시 지급 갑상소암 방사선 병원비 860만원 매치는 5000만원 과연 즉시 지급이 될까요 모르겠네요 왜냐면 영업파트랑 보상파트는 따로 노니깐요 영업파트는 뭐 다 준다고 나와요 근데 맨날 청구하면 치아보험 조사 100% 나가구요 그리고 발바닥 티눈도 안나가구요 요즘에 그리고 뭐 고해감 일반암 정말 안나와요 진짜 손사 손사분들이 M화재에 학을 띄었대요 제가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M화재에 학을 띄었대요 네 암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왜 멜치권을 지금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셀링 황제케어 만원만 추가하면 1인치 간명인까지 고객이 황제된 기분 그래서 요런식으로 상급종합병원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 만원대 네 네 자 저가형 팀자님들 싼거 880원 통합상회진담비 전연령 예 모두가 나왔다 네 저가요 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